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하고 따뜻한데 이야 여기는 뭐 다 흐르네 다 이야 꽁꽁 어렸구나 스킨대도 하면 끝내주겠네 이야 여기서 갈림끼리 생기네 어디로 가고 여기는 내 고향 하하 마을 어디서 오라고 하고 자식골 어디서 오라고 한다고 할까 자식골로 할까 부모의 언덕으로 이곳에 태어나 잔뼈가 자랐고 우정과 꿈을 키웠다 뿔뿔이 흩어져 소식이 끊겼으나 꿈에도 잊은 적 없는 내 고향 백영마을 냈지만 우리 함께 하하과 우정을 이 돌에 새기자 이야 오늘 내 입에서 그냥 한문이 짤짤짤짤 노오네 이야 하하 말 죄송합니다 백영으로 갈려 합니다 오늘 한문이 그냥 입에 딱딱 달라붙거든요 충 효외를 중시하는 백영마을로 고 꿈에도 잊은 적 없는 내 고향 백영마을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이 동네는 해관이 저립니까 해관이 저립니까 잠깐만 지금 뭐 그릇을 씻는 게 끝나네 끝났어요 조금 전에 끝났는데 선생님 팥죽 남아있어요 있어요 내가 뭐 양을 많이 안 먹거든요 한번 보고 있습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분명히 팥죽을 폈고 팥죽이 이 방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파초가 안 보이는데 아니요 아 방에 한 개 더 있네 제가 촬영해야 돼 아 저 안에 이야 맞네 이제 아까 분명히 두 그릇이 들어왔거든 아이고 어르신 잡사세요? 네 먹습니다 한 사람 한 개씩 먹으면 돼 30살이면 30개 먹어야 돼 50개 먹으면 돼 50개 먹으면 돼 몇 개 먹으면 돼 몇 개 먹으면 돼 겨울 난다고 내가 식구하고 잠깐만요 그 막 묵은 걸 까먹고 있어요 나 아직도 오빠 슬프다 죄송한데 오늘 연세가 어찌 됩니까? 70개 먹었어 아 70개 드시네요 한 글 더 잡으세요 나 아직도 오빠 슬프다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쌍백면 백역마을 이장 김송환입니다 35가구 35명이 밭농사와 산나물 농사를 지으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두부도 만들어 먹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며 화합하면 백역, 백역하면 화합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분면장, 면장, 박사 두 명을 배출한 곳으로 큰 인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마을에 기증하고 돌아가신 자랑스러운 두 분이 계십니다 자손이 없어 마을에서는 섬기는 마음으로 해마다 벌초와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출중한 인물보다 충, 효, 예를 중시 여기는 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을의 최고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꺼비 바위 전설 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꺼비 바위는 이 하천에서 보시다시피 저 아래서 옛날에 걸어 올라왔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는 이 바위가 우리 마을까지 올라왔으면 굉장히 부자도 많이 생기고 큰 인물도 많이 난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두꺼가 있었습니다 최소한테 그냥 솥도 고쳐 보이는데요 머리가 어느 쪽입니까? 머리가 앞쪽이고 위쪽이고 올라오다가 서버렸으니까 아, 이쪽에서 보기 좀 그렇네요 아, 입이고 다리고 이쪽으로 앉아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아, 그럼 이게 마을까지 들어왔는 것도 뭐 부자도 생기고 큰 인물도 나시키네 여기서 서두비 대비는 바람에 거기 이제 다 서두비 대비는 이장님, 이 방법이 있어요 네 포크를 뜯어 올리면 된다 아닙니까? 어우... 그래서 옮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와서 이게 이제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아, 여기서도요? 네, 영감 건강하게 해달라고 와, 그럼 큰일 났네 아까 내가 소똥이라고 했는데 아,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와, 진짜 뚜껑에 똑같이 생기네요 이어서 40년 동안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고 있는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동 씨 나와주세요 하소, 빨리 대답보고 옛날부터는 40년 전부터는 이걸 쭉 계속 더불어 해고 왔으니까네 하소 바짝 미칭해서 더불어 한 가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니는 어떻게 오가 넘어져 또 새로? 다무사? 아까부터 올 때도 안 하고 뭐 했는데요? 그럼 젠장 소리 하지? 젠장 소리, 일정 소리 했다 이거 그러면 카메라를 어디 댔고 오지?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 또 얼른 인지 언제 다 해 놓은 걸 어디에 더 아끼고 인지 새로 되는가? 시간동! 예 카메라 꺼굴돌아, 꺼굴리 하하하하 이야 이제 부어야 돼 먹어도 때 끓는데? 아이가 이거 짜라야 돼지 피지가 있어서 못 먹어 고신내가 나는데 고신내는 나지 자자, 먹어보자 무조건 에이, 타만에 받는다 기린내 났어, 못 먹어 아이가 기름을 줘야 돼 기름을 줘야 돼 기름을 줘야 돼 안 해놔, 자꾸 하하하하 하하하하 옛날부터 이 더부 옛날 그 식으로 아직까지 계속 사실 넘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옛날 방식입니다 또 챗바람 보다 지금 넣어 잘 보셨지요? 우리 마을에는 항상 더부를 우리 공사진을 가지고 항상 해가 갈라먹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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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두부맛 잘하는 게 아니고 노래도 기똥차게 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 해보라 두부맛도 기똥차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지매 더부 이거 먹어서 참 맛있게 잘 돼 똥 우리 장거리 하나 하나 그래요 장좋고 1등인데 더부 이거 총 더부라서 오마나 좋다 아이고 참 기똥차게 맛있네 맛있다 더부장소 해라 상가다 갈까 돈 3,000원 받아봐야 뭐 뭐 남는 것도 없다 남는 것도 없다 그럼 한 번에 5,000원씩 받으면 안 되겠나 5,000원 주고 너 사 먹겠나 내 사 먹게 내가 뭐해 내만 사 먹어 안 된다 내 장군이 다 사 먹어야 되는데 나도 사 먹게 온 장군이 다 사 먹어야 돼 나도 사 먹게 우리 몸에 우리 통이 채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했지요? 네 정체를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야 오늘 네가 밥할래 나 밥 못한다 허리 갔다 나 팔에 안 벗으면 못한다 그 사랑은 남은 사람 바쁘게 하네 뭐하네 해보게 되지 그럼 우리 알아서 나는 발도 아프고 너나마 하무줄라구 막 팔도 아프고 나 하얘기 싫어 형님 니 해라 우짜리 소감 썼어 그 건 날 나다가 내가 아픈 거네 우짜리 소감 썼어 형님 니 아픈 것만 치나 내 부근 안 치나 돈 상이 좀 낫살까 싶었어 그래 아니 챙기때면 우리 혁당 같다고 하하하하 돈 상이 니 나가오면 우짜대노 미술의 사랑은 나도 모르나 형님 나는 78이다 나는 80 더인데 저기 나 워킹 직장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루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는 전혀까지 공동급식을 하는데 조금 돈이 되기로 좀 젊은 사람 해 줄 사람이 있으면 많이 감소하겠습니다.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같은 가지만 좀 해 주면 더 좋고 안 되면 또 월급을 들여도 뭐 들여야 되고 같은 가지만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 팔 청춘 소년들아 백 팔 보고서 반절 마라 오지 그치 청춘이더마 오늘 백 팔이 잠깐이다 얼씨고 절씨고 지와 자졌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오야 누구 매트 저 세간에 텔레비 탈령한 데 놓았다 그래 니 몸성이 잘 있나 그래 몸 조심하고 그래 열심히 일해야 돼 아들만 너희 아들만 너희? 아버지 기술이 참 좋네 강옥수 나한테 참 잘합니다 강옥수가 뭔데예? 우리 할머니 사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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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서 하셨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몸이 좋아해 몸을 좋아해 내가 당신과 결혼할까? 결혼해야지 좋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부서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 내 앞구리 radios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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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먼저 데라다아이 데라다소 내 앞구리 야하면 이쁘지네 호박 호박이야 호박 호박 떡에 몰랐고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좋아하시지 네도 좋아하시지 뜨거우면 오셨는데 아 뜨거운 날짜는 아직 안정해졌지? 예 안정했니 오늘 할 건 아니지? 예 이거 보니까 너무 그냥 옛날에 시루떡 해보던 그 생각이 나네 네 그런 건 맛있지 콩도 포도 좀 먹고 양이 많은 건 아니다 그지? 너무 잘 말리네 이거 해물 수 있으면 가가서 그러면 찌개 엄마가 그런 거 모네 이 집에 그럼 혼자 두분만 사시네 집이 억수로 깨끗하네 깨끗하여 아무 짐승이 없고 그런 게 아니니 대청소 하십니까? 대청소 했네요 집에는 깨끗이 하지 여기 옷 잘 빨아주지 밥 차려주지 밥 차려주지 그래도 우매를 줬나 계란 fare 계란 오일 그리기 시물들의 ceo 찌개 고기 몹icus 지금은 참 잘해주네. 나이가 오니까. 아 또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또 컸네. 아 목소리가 커서 감질로 빼면 꼼짝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지금은 내가 이기된다. 내가 할부한테 이기려고 막 달라진다. 저 뭐 세상이 그런데 뭐 시울이 그런데 뭐 자네도 지금 커서를 하지만도 내 낯이 돼 놓으면 마늘한테 꼼짝 못한다. 아 저 지금도 꼼짝 못하는데. 지금 왜 안 먹지. 아 진짜 나 꼼짝도 못한다. 보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시네. 뭐 다쳤어? 다쳤어. 또 겨운 게 몰다가. 겨운 게 겨운 게. 맞지? 응. 바로 먹으러 부지러 가요. 그때가 50, 50, 50, 50. 한참 밀려 10시. 한참 밀려 10시. 그죠? 그러는 게 이어서 막 싹 빠지기 일하다. 병원에 한번 뜯어보라. 한 며칠 있다가 한번 가보면 아픈 사람은 뒤적이고 가서 누워 자고 와. 내가 가 가요. 병원에서? 아 뭐. 병원에 가서 누워 잡히고 아픈 사람은 생각도 안 와. 누워 잡히고 온다. 할부가 하는 말이 네 병원에서 간호하러 온 게 아니고 네 잠 자러 왔다 카리 이래. 아 혼자서 두 사람 모같이 하니까 일도 피곤하고. 일하다 간호하겠네. 한번 너무 피곤해가 가 잤던 뭐냐 이제. 막 간호 먹으면 누워 먹으면 잡히고 아무것도 몰라. 그것이 울렀는 긴데 뭐. 혼자 막 볼 때 하자고 그러는 거 고장하고 싶었어. 엄마 욕받거든. 내 때문에. 지금까지서 그걸 욕받는다 아이가. 엄마 죽으면 되겠네. 그거 죽으면 편다 아이가. 시원해서 밥 먹자 뭐. 내 때문에 똥 쳐줘도 밥 챙겨주러 와야 되거든. 내가 먼저 죽어야지. 아버지가? 아 뭐 먼저 죽어야 되지. 그럼 내가 봐도 다 그렇네. 네. 할머니가 먼저 세상 빼려면 아무 큰일 나거든. 큰일 나지 뭐. 큰일 나지 뭐. 할머니 없이 뭐 안 되겠는데. 그래 안 되지. 남편은 안 되겠. 그 먼저 간다고 신고를 해놔십니까? 신고 해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매아보고 싶어서 그거 그게 땅을 땐 하던데 할매아보고 싶어서 와예 할매아보고 싶어서 할매아보고 싶어서 그래 할매아보고 사서 먹니 건강하러고 자는 약 사주네 뭔 약을 사주는거? 영양제 사서서 그래 안먹니 본인은 안되시고? 예 사서 그거 뭐 필요있어 내가 부말리지 부말리지 이제 할아버지하고 사신지가 60년 넘었네 18개씩 왔어 그러면 진짜 그렇다 그지? 예 그러면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 아니게 내한테는 행복이라고 해 응 행복이라 뭐 딴 사람들은 뭐 일적 영감님이 돌아가시피니까네 혼자 사는데 나는 참 안주신 80이 넘도록 사니까네 같이 산게 행복해 하하하하 그래 내가 빨리 죽어 응 내가 이래 살아가신거네 기노도 자기만들아 못 놀고 저녁 차려주러 와야되지 또 저녁 차려주고 나면 또 그는 그렇게 하야되지 그리거나 그게 울면 알소라 뭐 그런 소리를 하지마고 언제든지 자서들 생각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산 날도 안에는 어차피고 가는 날이 또로인데 뭐 한 날 안찍 가면 더 좋지 참 하하하